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6월 모의평가 이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일단 6평이 열렸고요. 6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바른 공부를 또 안 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캐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세부적으로 여러분 6평 점수가 나는 현재 이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 맞춰서 어떻게 남의 기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하지만 수능 때 없을 수 있는지 그런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중화반기 커리큘럼은 선생님이 준비한 것은 당연히 기출부터 해서 N제 그리고 파이널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적인 커리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6평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컸던 게 사실은 선택과목이에요. 선택과목이 사실은 약간 계륵 같은 존재이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양이 또 절대 작지 않고 그래서 선택과목을 내가 6평을 보지 않고 했다면 사실은 꽤 막연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다행히도 선택과목이 결국 이제 선택과목에 한해서는 6평이 이제는 킬러는 없다. 아주 사실은 시사해주는 바가 좀 크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좀 더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한 전환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공통도 어느 정도는 선택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변화에 맞춰서 일단 선생님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이 기출코드 선생님이 적어도 시행연도로 공산연도 이후에 모든 문제를 현 교육과정이 맞는 모든 문제를 선생님이 각각 본교제와 워크북에 구분해서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장 좋은 건 선생님이 선별한 걸 다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이미 그렇게 해왔던 친구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2회도 가고 3회도 가시면 되는데 안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 그래서 안 그런 친구들 때문에 그리고 또 6평을 통해서 시간을 좀 세이브하는 건 맞다라는 판단하에 선생님이 기출코드 선별집을 냈어요. 이름도 아주 그냥 양승진의 기코인데 그 중에 진또배기들만 모았다. 그래서 양승진의 진또배기코 일단 이름이 정해진 건 여러분들이 따라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략 한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면 기출코드 학습을 세 과목을 학습할 수 있다. 그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이 올려줄 거야.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또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계획표를 또 올려드릴게요. 계획표를 수강계획표를 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일단은 막 찾고 뭐 이런데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 낭비는 선생님이 할게. 그런 낭비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시키는 대로만 좀 들어주면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중요한 시기에 결국은 기출코드를 누가 어떻게 완벽하게 완벽하게 자기 걸로 취하느냐가 정말 강건인데 그중에 정말 꼭 필요한 6평을 통해서 올해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선배르 선생님이 책으로 새롭게 출시를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략 한 달 반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세한 얘기는 등급대별로 뒤에 가서 또 안내를 드릴게요. 그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은 여전히 뭐 이미 시즌1 시즌2 이미 오픈이 됐죠. 오픈이 됐고 시즌1은 뭐 시즌1과 시즌2는 난도의 차이는 크게는 없어. 다만 아무래도 시즌2가 조금 더 어렵다. 그러니까 시즌2가 딱 수능에서 15번 킬러 있잖아. 15번 누구나 도전을 하지만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는.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것이 플러스가 돼 있다. 그래서 시즌2가 이제 좀 더 난도는 예보다는 좀 있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시즌1은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학습학계에 구성되어 있고 시즌2는 미니 모의고사야. 그래서 번호 때도 일부러 모의고사 번호에 맞게끔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회차별로 돼 있으니까 딱 여러분들이 한 30분에서 한 50분 길게 보면 50분이고 보통 30분에서 그 사이 40분 정도가 또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정도 시간을 지고 회차마다 풀어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구성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곧 이제 후속강좌로 킬러코드가 또 오픈이 될 테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통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22번까지 맞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킬러코드라서 킬러만 있는 게 아니고 킬러와 준킬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선택과목의 경우는 이미 시즌1에 같이 사전코드 교재에 합류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왜냐하면 선택과목은 사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게 확실해졌죠. 이제 6평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따라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바이너는 뭐 당연히 선생님 이름을 건 모의고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의고사에 심지어는 플러스 알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안내를 드릴게요. 네. 일단은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이제 기출에 대한 어떤 선별지비세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용이하도록 선생님이 도와주겠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급대별로. 그치? 본인이 저요. 제가 그래도요. 열심히 했어요. 이런 거지. 열심히 해서 88점 이상 그래서 문제를 그래도 내가 1번부터 30번까지는 다 읽었다. 다 읽었고 그중에 이제 내가 그래도 1등급 88점 이상을 쟁취했다.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요. 당연히 이제 뭐야. 자주 시험을 보시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안정적인 1등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시험을 봐보시고 시험을 통해 내가 틀린 문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드립다 그냥 그냥 정말 주당 막 몇 개씩 푸는 거야. 매일 막 심지어는 하루에 두 개씩 푸는 이런 애도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그런데 하루에 두 개씩 푸는 친구도 있는데 하루에 한 개씩 푸는 친구보다 하루에 두 개를 푸는 친구가 못할 수도 있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를 하더라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가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당신이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틀렸거나 맞았는데도 아리송하게 맞았거나 확신이 없이 맞을 거라 이런 게 있을 거야. 제발. 그런 거에다가 뭐를 뭐야. 포스틱. 얘가 포스틱이야. 포스틱을 문항당 제발 붙여놔. 그리고 메모를 해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그 시험 보고 난 그 직후에 느끼는 감정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만 지나도 그 감정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많이 보는데 많이 보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와보면 그냥 시험만 많이 치는 거야. 그냥 남는 게 없어. 이럴 수 있거든.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많은 시험을 봐보고 많은 실전을 해보는데 대신 틀린 거에 대한 피드백을 문항당 포스틱을 붙여가지고 그 감정들을 꼭 적어놔라. 내가 못했던 게 뭐고 이 문제에서 결국 뭘 못했고 그 뭘 못했던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가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메모해놓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메모해놓은 것만 나중에 노트 같은데 한번 모아봐. 완전 니 거야. 완전 당신 거야. 이게 재산인 거고 그게 수능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점수 올려주긴 좋은 100점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줄 거다. 제발 그 피드백을 좀 확실하게만 해달라. 그거 당부드립니다. 그거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뭐 선생님 코드는 당연히 4종 코드부터 일단 중킬러를 안정적으로 빠르게 풀어야지. 실전적인 피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어쨌거나 낯섬이 있으니까 그 낯섬 문제를 가지고 풀어내는데 시즌 2는 단원별로 구성이 되는 거고 시즌 2는 어쨌거나 시간 제국도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미 벌써 한 친구들도 많을 거야. 그치?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킬러대비 엔진 공통의 요구 킬러 코드 그치? 선택 과목은 어차피 크게 무리하지 않고 사전 코드 안에 있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치? 그래서 요게 이제 오픈되자마자 여러분들이 꾸준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분석해보고 모자란 거를 문항당 꼭 그치? 피드백하는 거 포스트잇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시간 제국 훈련을 할 거잖아. 모의고사도 그렇고 시즌 2도 그렇고 시간 제국 훈련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선생님이 역시나 또 뭐야 그래 선생님 모의로도 충분하지만 충분한데 어떻게든지 이 친구들은 많이 풀면 풀수록 자기가 생각하는 약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피드백만 확실하다면 그치? 그래서 너무 좋은 모의고사가 지금 많잖아. 선생님 거 말고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 매년 많은 걸 해봤지만 가장 이제 선생님 직접 제자들 현장에서 직접 한 제자들 한테 이제 다 설문조사 해가지고 가장 이제 이상적인 게 뭔가 선생님 거랑 같이 했을 때 그치? 그랬을 때 여전히 쿼리 어우 정말 좋아 쿼리 좋다 이름이 오죽하면 쿼리겠어. 그치? 그래서 수학만큼은 너무 시너지가 잘 나니까 쿼리 모의도 준비가 돼 있고 양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양이 적지 않으니까 그 쿼리 모의고사 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역시나 이감이라는 국어 모의고사 잘 만드는 데서 수학도 잘 만든다. 잘 만들도록 선생님이 뭐야? 당연히 뭐야? 합류할 거다. 그래서 이것 말고 뭘 더 해야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양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제발 피드백 잘하고 모아보고 그리고 관련돼서 또 관련된 뭔가 과거에 내가 했던 기출들 찾아보고 그런 논리에 대해서 안전히 내가 아직 체화가 안 됐다면 그런 것들 다시 뭐 들여줘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나 공부의 전제는 이런 낯선 거에 대한 어떤 예습을 하면서도 반드시 뭐다? 복습을 그치? 하는 거 잊으면 안 돼. 역시나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복습을 탄탄히 만들어서 내가 왜 100점이 아닐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결국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줌킬러 킬러 문제에 대한 거를 완벽하게 체화를 못했을 수도 있다니까. 그것도 아마 학생들마저 레벨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본인이 이걸 가장 잘할 테니까 그런 것들에 반드시 병행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워낙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요. 옆에 있으면 뭐 쓰담쓰담 했겠지. 그치? 자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아 그래 2등급 턱걸이 1등급 아 나는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는 만족스럽지 못한 친구들 그치?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이번 6평에서 이랬을 거야. 아니 내가 분명히 뭐야? 공통이든 선택과목이든 아 내가 풀 수 있는데 쉬는 시간에는 풀 수 있는데 뭔가 시간 부족 현상으로 문제조차 못 읽는 문제가 한 문제라도 있는 친구들인 거죠. 그게 이제 22원이 가능성이 높고 선택과목의 가능성이 높아. 선택과목이 그렇게 쉽게 나와도 이미 공통에서 그렇게 막 그치?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시간을 엄청 들으니까 맞긴 맞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은 거죠. 그래서 결국 안 됐던 친구들 그치? 그래서 결국은 공통 중킬러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을 단축시키는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치? 그래서 역시나 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역시나 중킬러 킬러 유지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확실히 1등급 하의 학생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중킬러 이상의 기출이야 기출 그러니까 기출을 해석하는 그 최하적인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 친구 애들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1등급을 받는 친구와 약간 2등급 또는 어수룩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러니까 그냥 기출 아니고 3점짜리는 누구나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중킬러 이상의 어떤 4점짜리에 대한 메인에 대한 문항들 있잖아. 그런 문항들을 완벽하게 체한 그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풀량을 당연히 늘리고요. 그리고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특히나 낯선 문제들 그치? 낯선 문제인 4점코드 관련된 문제들은 당연히 시간제곱 푸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발 중킬러 이상의 기출을 통해 다시 그거를 제대로 그냥 그러니까 다시 풀어보고요.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 훈련을 하셔야 된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지. 분명히 들은 풍얼만 있을 거야. 어 이거 내가 할 줄은 알아. 근데 막상 해보라면 시간이 걸려. 기출인데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완벽한 체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또 뭐야. 그래. 진두보기 기출해서 다 뭐야. 뽑아내겠다. 고액입니다. 그치? 그래서 딱 그 차이일 것 같고요. 역시나 뭐 커리는 뭐 같을 것 같아. 4점코드 시즌1 시즌2 대신 시즌1도 시즌2도 단원별로 돼 있는 것조차도 문항당 내가 한 문항당 한 5분을 잰다면 결국 내가 열 문제를 풀 때 50분 제고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제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킬러 대비할 때 이게 이제 뭐야. 좀 더 강점이 돼야겠죠. 그치? 기출코드 중킬러나 킬러라고 불리는 문제들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체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시에 이제 낯선 킬러코드도 해야겠죠. 양적인 부분에서는 뭐 사실은 그죠. 공부는 당연히 1등급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역시나 실전적으로 모의고사 연습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소화가 다 가능한 친구들이라서 하셔야 합니다. 대신 이제 이것만 좀 병행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역시나 양승진 모의교사 컬모의교사 이감사까지 양이 절대 적지 않을 테니까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뭐 고민은 선생님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래요. 가장 지금 불안한 친구들 상등급 4등급 초반 아 정말 나 공부 잘하고 싶은데 나 수학점 좀 높게 받고 싶은데 나 열심히 할 자신도 있는데 이상하게 행동으로 잘 안 옮겨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고 뭐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요. 일단 기출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기술의 학습이 제대로 되어있다고 판단을 자기 단에는 할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아니야. 객관적으로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겸허히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무엇보다 지금 시기가 중요해.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2등급 1등급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기잖아. 그러려면 지금 이 시기 딱 9평 전까지 한 3개월 가량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여러분들을 인생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코창에 보면 그런 거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뭐야? 정말 죽을만큼 공부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한다. 죽을만큼 공부해줘서 얘기했잖아. 죽지 않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갈아탈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이 3개월이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출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다. 근데 제대로 된 분석은 커녕 그냥 해설만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을 거라는 거야. 심지어는 풀 수 있어. 그렇지? 풀이를 그냥 외운 거야.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 문제를 있는 법을 안 해. 태도적인 연습을 안 한다고. 그런 부족이 풀 수 있으면 뭐해. 실전에 가면 발문만 바꿔도 표현만 바꿔도 뭔지 모르고 그냥 틀리는데 그거야 그거. 그래서 기출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낯선 문제를 안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낯선 문제에서 내가 정말 그거를 태도로 읽어낼 수 있는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이 친구들이 가장 뭐야.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어. 많이. 올라갈 점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만 얘기했잖아. 노력도 안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이 제일 제일 맴매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좋지만 노력을 반드시 병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할 자신이 있다면 그 자신의 선생님이 도와주겠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고 그러지 말라. 선생님이 다 뭐야? 준비해놨다. 그래서 기코 선별집이 나온 거예요. 부담스럽거든. 사실 앞에 1, 2등급 친구들은 뭘 해도 뭘 해도 사실은 다 소화가 가능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아마 그게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적어도 이번 6평을 통해서 확실한 건 시간 세이브가 분명하거든. 세이브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선별집으로 기출을 집중 정리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도와드릴 테니까 뭐 일종의 81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기출과 엔젤을 동시에 정복할 수 있다. 이거를 최선을 다시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 분명히 나에게도 뭐야? 1, 2등급의 기회가 분명히 올 거다. 그치?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준킬러 대비의 4점 코드 시즌을 당연히 역시나 해야 되는 친구들이 맞고요. 이거 이제 강조하는 거죠. 선별집을 더불어서 동시에 4점 코드에 대한 시즌 시즌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럴까 봐 그렇지. 그럴까 봐 학습기회표가 곧 공지상에 올라갈 겁니다. 곧 올라갈 거야. 선생님이 다 짜줄 테니까 제발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제발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거 이제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뭐야. 아 어떡하니 나스님 60점 미만인 친구들 이 친구들은 뭐 사람이 아닌가? 아니야. 이 친구들도 소중한 사람들이고 소중한 학생들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더욱이 방황을 많이 할 것 같아. 그치? 더욱이 방황을 많이 할 때는 아마 둘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그치? 기본적으로 일단은 개념적인 부분에도 부족한 점이 많을 거고요. 기출에 대한 정의는 당연히 안 돼 있을 거고. 그렇죠? 3점은 어찌저찌 푸는데 결국은 4점 문항을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몇 개 못 푼다. 아마 그런 친구들일 것 같아. 아마도 이 친구들 중에는 그래도 나 개념은 제대로 했어. 아니 전 개념도 솔직하게 부족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볼게요. 그래서 그래도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그래도 개념은 끝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교과서적인 개념 다 알고요. 개념을 모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념이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잖아. 흔히 교과서적인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들은 부수적인 거야. 사실은 몰라도 그만. 알면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근데 생각보다 결국 교과 개념을 알았다면 수능 문제 풀 때 전혀 지정이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인 거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 개념 복습을 병행할 줄 알아야 한다. 그치? 자기가 했던 게 있을 거야. 그래도 개념은 그래도 끝났다며.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개념서에 대해서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자꾸 사전식으로 찾아보게 하고 이런 걸 병행하셔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모르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공부량이 기존에 부족했다 이거죠. 그걸 채워나가야 한다. 그래서 역시나 그런 개념에다가 역시나 기코 선별집이 도움이 되겠죠. 일단 시간 세이브가 좀 클 테니까. 결국은 3등급 친구들하고는 좀 다르게 개념에 대한 복습을 병행을 하면서 기콜 선별집으로 기출을 또한 집중 정리하면 된다. 그죠. 그거가 되면서 결국은 사전국도 병행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수능특강 문제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수능특강은 당연히 풀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 병행해보는 거야. 그죠. 아마도 3등급 이상인 친구들은 거의 다 했을 거거든. 아마 이 중에는 선생님이 저 수능특강 했는데요. 그러면 좋은 거고 아직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병행해보고 어쨌거나 문풀량을 늘리셔야 돼. 양적인 공부를 좀 늘리셔야 한다. 그치? 고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Q&A 답변하다가 가장 안타까운 친구들이 이런 거야. 선생님 제가요. 정말 수학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60점이 안 돼요. 그래서 아 저 하루에 막 하루에 수학만 3시간 공부했는데 정말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놀랍죠? 놀랍죠. 하루에 3시간 공부한 게 되게 많이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죠. 아니야. 물론 3시간 공부한 것도 잘했는데 더 늘리셔야 돼. 더 할 수 있다면 더 늘려야 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안 죽는다니까. 늘리셔야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점수 때가 그렇다면 내가 현재 공부한 양에 비해서 점수 때가 이렇게 나왔어? 당연히 뭐야. 현재 공부한 시간을 더 늘려야지.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잠을 막 아 잠을 선생님 제가 3시간만 자고 막 4시간만 자고 그러면 훌륭한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많이 돼. 분명히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 버리는 게 되게 많을 거야. 화장실 가는데 밥 먹는데 밥 먹으면서 잠깐 보고 오고 가면서 뭘 오고 가면서 할 수 있는 짜투리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아껴서 공부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약속해야 돼요. 약속해 줘야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요. 개념을 제대로 안 강한 적도 없어. 나 어떡하니? 어떻게 옆에 있을 선생님이 때렸겠죠. 때렸을 텐데 옆에 없으니까 때리지 못하네. 그래서 일단 이 친구들은 선생님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만든 게 실전 코드예요. 실전 코드에 사실 이제 개념 코드는 입문 강자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반기 동안 해야 되는 개념이라면 실전 코드에 일부러 선생님이 내용력과 행동력 그 앞부분에 가장 요약을 해놨어. 결국 현재 수능에서 필요한 내용력과 행동력의 필수 코스를 여기다 넣어놨다고. 길지 않아. 그렇지? 길지 않습니다. 요것만 골라서라도 완강해도 그래도 시야가 달라질 거야. 시야가 보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얼른 이제 실전 코드의 핵심은 토픽이잖아요. 토픽별로 연역적으로 정리한 걸 통해서 수능 때 시간적인 이득을 보겠다. 이게 이제 메인이지만 동시에 그 내용력 파트를 행동하는 매 단원마다 앞부분에 있잖아. 그렇지? 그 앞부분에 선생님이 결국은 다 적어놓고 상세하게 그래도 다 빠뜨리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지? 그 부분하고 그 해당되는 행동력에 해당되는 문제들만이라도 꼭 개념 학습을 좀 해보라. 여기 안에 다 있거든요. 빠뜨리지 않아서 요것만이라도 여러분이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역시나 기코 설명집으로 시간을 세이브해서 결국 기출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그게 먼저다. 그렇지? 정리하면서 적어도 당연히 4점짜리 풀게끔 해야 되니까 인문 엔젤에서 이 4점 코드 병행하는 거 역시나 수능과 안 했다면 수능과 풀어보고 문풀량 늘려가는 건 마찬가지야. 그렇지? 앞 친구들하고 마찬가지인데 다만 그 안에서의 결국 한 번은 제대로 된 걸 한 번 타다. 이거지. 제대로 된 걸 개념 정리를 그죠? 그것만 좀 플러스하면 되겠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점수대별로 선생님이 또 상세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일단은 선생님이 뭐 그 자세한 거는 뭐 그 자세한 거는 아마 이 기출코드 선별집에 대한 거를 궁금한 층이 좀 많을 거야. 그래서 그것도 책 나오는 대로 바로 나올 거거든. 나오는 대로 상세하게 또 퀘스트를 다음 퀘스트를 또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좀 공부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야. 제발. 그렇지? 어 고민은 짧게 실행은 빠르게. 어? Q&A 답변 달다가 뭘 고민을 많이 해. 고민이 많대. 그 선생님이 또 뭐야. 특기잖아. 추적. 그치?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그동안 질문을 했는지 추적을 해본단 말이야. 어. 그러면 이제 옆에 서 있으면 또 때리고 때릴 때렸던 때릴 이미 때렸던 애. 그치? 뭐야. 아니 뭐 아니 3개월 전부터 고민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아시죠? 그거 아니야. 고민은 제발 짧게 하고 빠르게 여러분 실행을 해. 공부를 하셔야 돼. 어. 실행에 옮기셔야 한다. 아시겠죠? 어. 선생님이 뭐 화면에서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발 선생님이 이렇게 퀵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발 좀 공부 열심히 그치? 그리고 자신감 있게 그치? 어. 자신감도 중요해요. 수학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어. 결국은 뭐 나는 어떻게든 뭐 당연히 뭐 나는 해낼 거다. 그치? 나는 해내는 사람이다. 라는 걸 그치? 어. 잊지 마시고 결국은 선생님이 지금 안내하는 대로만 대략 9평 전까지만 잘 보낼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점수가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거 확신을 갖고 같이 강의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캐스트 또 만나요. 바이바이